하성 아사 하성 둘 셋 준비해주고 하나 둘 셋 오늘도 우리 둘이 둘이 만나 꽃꽃으로 지급하네 숨기쁜 얘기들을 썩어놓고 뜨거워진 마음이야 세상을 연구고 가려도 만날 수 없을 것 같기에 간절히 보자고 원했어 넌 이제 내 거니까 사람들 자체 자체 내 사랑 환상을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 자체 자체 내 사랑 입술에 묻은 분이 든 매일매일 달라지는 매력 무지개 삶아 내는 그 자체 어떤 그 자체 사람들 자체인 거야 사람들 자체 자체 내 사랑 환상에 좋아진 거냐 사람들 자체 자체 내 사랑 사람들 자체 내 사랑 입술에 묻은 분이 든 사람들 자체 내 사랑 술이 씨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